혹시 한방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니까 이거 다 비수술 치료를 해라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생방송 트레스트로 디스크 허리 통증 한 방으로 잡을 수 있게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이 디스크죠.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나쁘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면 척추뼈가 또 삐뚤어지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심하면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어있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벌딩 디스크라고. 부어있는 디스크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거든요. 또 가짜 디스크가 있어요. 가짜 디스크. 못 들어보셨죠? 가짜 디스크라는 것은 증상이 디스크 증상하고 똑같아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엉치뼈 거기 천골이라고 있어요. 그 천골에서부터 고관절까지 붙어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 안쪽으로 좌골신경이 내려가요. 좌골신경이. 그런데 좌골신경이 내려가면서 이 이상근이 쫄아들면 좌골신경을 꽉 누르니까 압박하니까 다리가 땡기고 저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디스크 증상과 똑같은데 MRI 찍으면 디스크가 없는 거죠. 또 퇴행성 협작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협작증은 증상이 주로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 50미터 걷거나 갔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두들기고 일어나면 또 좀 나아지고. 그리고 가다가 또 주저앉고 오래 앉았다 일어나려면 허리가 안 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허리가 많이 아픈데 좀 움직이면 낫고 일하면 아프고.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질환들을 다 한방으로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양한방이 지금 협진을 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는 양방병원에도 오히려 한방과를 오픈해가지고 같이 한방병원에도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오픈해가지고 MR에도 찍고 시트도 찍고 또 혈액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는 한방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협진하는 병원들이 2005년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용지도 3층에 내려가서 MR에 찍지 않았습니까? 저의 디스크는 퇴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흔한 질병은 디스크, 추간판 탈출 중이죠. 자세가 나빠가지고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터진 디스크도 그렇게 흔히 있어요. 병원 연구소하고 로스캐릴라나 주입대학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리서치를 했습니다. 허리 아픈 환자 사천 명을 골라서 그중에서 백오십 명을 추렸는데 그 백오십 명이 전부 극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었어요. 모두 MR을 찍었는데 육십일 프로가 다 수술하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바스 수치라고 해서 통증지수인데 일에서 십이 제일 아픈 것이 십 정도일 때 칠팔 이 정도 되는 환자들을 오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1, 2, 3 정도로 떨어지면 안 아프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치료를 받는데 두 달 정도에서 한 77%가 그렇게 오 이하로 확 떨어지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는 85% 정도 약. 6개월 정도에서는 95%가 오 이하로 떨어져서 생활인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통증이 가셨죠. 그래서 이것이 국제 저널에 국제 논문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인된 것이고 작년 10월 달에는 미국 의사들 한 200명 모아놓고 세미나에 가서 보수 교육으로서 한방 비수술 척추 치료법을 강의를 했죠.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왔죠. 주장님 혹시 한방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니까 이거 다 비수술 치료를 해라 이렇게 추천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디스크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술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프다는 분들 계속 아프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120명을 모아서 치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89.4%가 아주 만족하는 거에요. 통증이 없어지고 생활하기 너무 편하다. 이렇게 치료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국제 저널에다가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항문주의에 감각이 없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하죠?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뼈가 삐뚤어진 구조를 추나이법으로서 맞춰주고요. 그리고 손생된 것은 약과 약침으로써 그걸 재생시켜서 튼튼하게 근육이 뭉쳐서 스페즘이 있는 것은 침으로써 그 스페즘을 풀어주면 통증이 없어지고 이런 것을 세팅처방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통증이 있는 것은 침으로 치료하고 연조직은 약침으로 재생시켜주고 뼈와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는 추나이법으로 바로잡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스크의 근본치료는 약으로 한약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디야 정리를 아주 칼같이 잘 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디스크가 어떻게 한약으로 나는가 한약자가 뭔가 궁금해서 나한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오늘 아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